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제가 오늘 12월 17일 일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일요일에 나아가면서까지 에리스 버틸일즈의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에리스 버틸일즈는 강한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신규 성장 당일부터 현 위치까지 강한 시세 분출 자리가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4일 날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받고 시세가 안착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에리스 버틸일즈 보이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방향성에 걸맞게 정확한 대응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에리스 버틸일즈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앞으로 에리스 버틸일즈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과, 앞으로의 매도 전략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리스 버틸일즈 보호하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까지 저점 대비해서 이경률이 300% 이상 벌어진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저점에서 현 위치까지 많이 올라온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자리가 이어치면 앞으로의 매도가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자,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엔 앞으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만인 즉슨 에리스 버틸일즈와 비슷한 에코프로 머티와 같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웨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난 신규 상장일인 12월 12일부터 웨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 앞으로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면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6천억 원 풀리기 때문에 에리스 버틸일즈는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현 위치에선 분명히 남아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시간에 하한가 근처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반 경제 흐름을 보이면서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시세를 말아올린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에는 앞으로 저점 대비해서 최소 300%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려면 이러한 단기 조정 위치에서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시세를 회복해줘야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에도 지난 목요일날 시간에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시초가 부근에 빠른 수급을 바탕으로 시세를 말아올렸기 때문에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의 지지 라인이 경고해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저점을 높여주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300% 이상. 다음 라운드 픽의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점 에리스 버틸일즈의 보이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엔 어떤 재료가 남아있죠? 크게 두 가지의 재료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입니다. 지금 에리스 버틸일즈의 경우엔 울트라 커페시터라는 2차 전지의 신기술을 다루고 있는 기업이나 이 울트라 커페시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현 주가에 선반영된 감이 있고 에리스 버틸일즈의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을만한 재료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코스피 200 편입 마지막으로 MSCI 지수 편입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으로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초중 자금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자금은 빠른 수익률을 노리고 고위험 자산에 풀리지만 패시브 자금은 지수 초중 자금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종목들에게 강제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자금은 앞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패시브 자금 3천억에서 6천억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액티브 자금은 현재 시가총액이 2조 가량인데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15%가량 3천5백억 정도예요.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3천5백억 정도인데 여기에 패시브 자금 6천억가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점상 랠리로 이어지면서 정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LS머티리얼즈와 비슷한 에코프로버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날 20% 이상의 급격한 시세 분출자리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의 큰 종목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2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인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엔 지난 금요일날 기간의 수급이 800억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20% 이상 올랐어요. 패시브 자금은 6천억까지 들어오고 2주에서 한 달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에코프로버티의 경우에는 앞으로 5천억가량의 패시브 자금에 추가적인 유입이 확정되어 있다. 현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10조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버티 또한 에코프로버티의 시세 분출 흐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10%의 유통 물량만 거래되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런 식으로 급격한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난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에코프로버티의 시가총액은 10조가량이고 에코프로버티의 시가총액은 대략 2조가량이에요. 에코프로버티의 시가총액 대비 5분의 1 정도고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5조를 돌파하고 코스피에 상장되는 순간 이거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버티의 시가총액 5조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패시브 자금 6천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코프로버티와 같이 무조건 20% 이상의 급격한 시세 분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NS머티리의 보이저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매도금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잘했으면 현 위치는 매도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현 위치 현 저점 위치에서 매도를 고려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죠? 지난 목요일날 시간의 하암과 근처까지 강한 시세 이탈 흐름이 나왔던 것도 이게 왜 나온 거였어요? 개미 털기 흐름이었어요. 일부러 개미들을 털고 시세를 말아 올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낙폭 흐름을 연출시킨 다음에 개미들을 털고 시세를 말아 올린 겁니다. 그래서 INS 버트리어저의 경우에도 앞으로 라운드 페이크 자리인 10만원 부근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눌림목, 단계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LS 버트리어저의 보이저 여러분들은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LS 버트리어저의 보이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이 눌림목 위치, 앞으로의 이 조정 위치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기면 안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LS 버트리어저의 전용 텔레그램 방 따로 오픈했습니다. 이 방의 경우에는 LS 버트리어저의 보이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LS 버트리어저는 단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매도할 이유가 없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점 대비해서 이경률이 300% 이상 올라간 자리. 즉, 앞으로 라운드 필거 자리에 도달하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듯이 여태까지 시세 분출이 강했던 만큼 고점을 찍는 순간 앞으로의 폭락 흐름도 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LS 버트리어저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으면 된다고 했죠?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LS 버트리어저의 보호의 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고 얼마나 많이 풀리는지 신규 상장 중인 만큼 LS 버트리어저의 공모가 6,000원 부근에 대량으로 잡혀있는 매진 물량이 어디에서 보호의 수가 풀리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걸 봐야 돼요? 앞으로 들어올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을 이끄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도 시세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자리. 이때가 바로 LS 버트리어저의 경우엔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LS 버트리어저의 저점에서 대량으로 쓸어 담았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매진 물량이 앞으로의 상승 추세에서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저의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저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이 방 어떻게 입장해요?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그냥 무료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고 이렇게 정확한 매도 전략을 통해서 확실한 매매 타점으로 LS 버트리어저의 300% 이상의 수익으로 마감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텔레그램 방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의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LS 버트리어저의 전용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방의 경우에는 LS 버트리어저의 지금 신규 진입 노리고 있으신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다가올 5차 상승 파동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 현 자리처럼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리고 LS 버트리어저 지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데 매집된 물량이 얼마 안되시는 분들 현 위치에서 비중 추가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LS 버트리어저 물량 얼마 안들고 있는 분들 위해서도 앞으로의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LS 버트리어저 앞으로 다가올 5차 상승 파동 자리에서의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분명히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LS 버트리어저의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장해서 LS 버트리어저의 정확한 몇몇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독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의 웹폰으로 구독 구독이라 써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들었는데 나중에 LS 버트리어저 10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까지 돌파 흐름 이어지다가 라운드 픽의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막고 시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면 LS 버트리어저 보유하셨던 분들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에 날아가고 손실로 전환됐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LS 버트리어저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증해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저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LS 버트리어저 전용 텔레그램 방 빠르게 입증해서 LS 버트리어저 앞으로 300% 이상의 수익률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의 웹폰으로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S 버트리어저 전용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LS 버트리어저 매매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로 복리로 수익 쌓아 나가시라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난 금요일의 경우에도 위메이드맥스 에코프라버티 캠트로스 이 세 종목으로 단 하루 만에 50% 이상의 수익 안겨드린 만큼 LS 버트리어저 수익 뿐만 아니라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신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앞으로 LS 버트리어저 수익 뿐만 아니라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구독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기면 되겠죠? 만약 나는 텔레그램 할 줄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LS 버트리어저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로 답장해드릴게요. 텔레그램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 문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LS 버트리어저 실시간 매매 타점 이렇게 문자로 답장해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구독 문자 혹은 구독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9672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남기신다. 앞으로 LS 버트리어저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010469 9672 위폰으로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LS 버트리어저의 경우엔 앞으로 3차 파동 자리가 명확하게 남아있는데 이렇게 신규 상정주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90% 이상의 확률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LS 버트리어저의 경우엔 상승 1파 눌림목 2파 그리고 앞으로 상승 3파 상승 5파까지 남아있어요. 이러한 흐름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 세력과 외인과 기관들에게 물량을 뺏기면 안된다는 사실 일직선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위치에서 LS 버트리어저 정확하게 대응하셔야 맨날 20% 뛰기 30% 뛰기의 수익률에서 멈추는게 아니라 꿈에 그리는 3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 당장 구독 문자 혹은 구독 구독 문자는 LS 버트리어저의 실시간 멘트점 문자로 받아보시는 거고 구독은 LS 버트리어저 전용 텔레그램 방과 함께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가는 거겠죠 구독 문자 혹은 구독 자유롭게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폰으로 문자 빠르게 남기신다 LS 버트리어저의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고 이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010-469-967-1폰을 지금 당장 원하시는 대로 문자 빠르게 남기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